자 회원님 오늘 처음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정주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어.. 사실 화면.. 왜 화면 의식하세요? 왜 의식하세요? 아까 자연스럽게 하세요. 제가 부탁을 드린 게 레슨을.. 사실은 공을 몇 개 쳐봤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상당히 도전 과제예요. 한번 쳐보세요. 7번아인이죠.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가 89. 몸무게는 한.. 127? 그러니까 시청자 분들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거인이에요. 자 그런데 골프 구력은 한 4년? 4년인데 뭐.. 열심히 안 한.. 라운딩만 친구들끼리 많이 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다닌.. 맞아요. 맞아요. 맛있는 거. 흔쾌히.. 이제 촬영을 동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스윙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꿀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몰라요. 아직 제가 회원님이 어떤 운동 신경? 그다음에 뭐 운동 반경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또 쳐보세요. 지금 아직 어떤 레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쳐보세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딱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은 많이 치러 다니셨으니까 공도 이제 잘 맞히는데 지금 7번 아이언으로 한 110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저랑 대화할 때는 제가 쳐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네네. 잘 좋아하세요. 그 첫 시간은 사실은 무조건 다운블로우를 알려드려요. 다운블로우는 뭐냐면 이게 골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치는 건데 지금 회원님은 상식적으로 치시거든요. 상식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 작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려서 보내면 공이 잘 날아간다. 왜 이거 작대기 가지고 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골프는 좋은 말로는 비상식적인 원리를 갖고 있고요. 나쁜 말로는 몰상식한 원리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물론 키가 크시니까 높이가 높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공은 날아가요. 근데 골프가 공이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도 가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드라이브 한 350m씩 쳐야 되는 몸이신데 꿈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 200m 딱 아 200m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쳐서요. 한 170만 나가도 아유 땡큐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정말 저는 어 구력이 4년이시긴 하지만 그냥 골프장을 다닌 경력이 4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할게요. 어 잘 치세요. 근데 공을 되게 잘 마치시거든요. 근데 오늘 할 건 뭐냐면 다운블로를 할 거예요. 다운블로가 뭐냐면 우리가 들어 올리면 공이 뜰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상식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위에서 밑으로 찍으면 공이 뜹니다. 근데 회원님은 어 공을 좀 잘 마치시기 때문에 그나마 공을 걷어내서 띄우지만 실제로는 보세요. 제가 지금 높이 안 든 거지만 위에서 밑으로 찍어볼게요.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위로 들어서 밑으로 찍으면 공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어이가 없어. 이거 뭔데 나는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데 뭐 120, 110. 근데 이 사람은 뭔데 그냥 쿵 찍었는데 150. 그쵸? 어 똑같은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조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있으면 아까 전에 그 제가 운동 좋아하시게 생겼다고 했더니 아 저는 구기보다는 격투기 아니 뭐 유도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다 꽂는 걸 좋아했잖아요. 얘는 매다 꽂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렇게 막 아이고 달래가지고 아예 알아서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땅에다가 제가 완전히 그냥 쳐서 박았죠. 그랬더니 보세요. 막 한 160 한 6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골프인들한테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골프를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 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작대기로 이렇게 걷어내요. 그럼 저는 지금 같은 힘으로 친 거예요. 제 노력은 같은 노력이었어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항상 그 영상에서도 많이 찍었는데 다운블로우라는 건 무조건 골프의 영역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골프 영역은 아니고 감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과 친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8번을 할 건데 이제 공을 찍는 연습을 할 건데 구력이 10년이 되는 분이 와도 제가 찍는 것처럼 못 찍어요. 근데 계속 공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려 찍는 거는 이 원리도 아셔야 돼요. 내려 찍을 때는 오른손이 보통 역할을 해요. 이렇게 스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은 준비하기 위한 거고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내려 치는 손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내려 치는데 오른 어깨는 오른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을 가운데다 두면 오른 어깨 밑에서 가장 빠른 위치를 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오른손은 왼손은 왼 어깨 밑에서 저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못 쳐요. 여기서 쳐서 돼요. 그런데 오른손은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을 가운데 두면 맨날 뒷땅을 쳐요. 그래서 다운 블루의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할 때는 곡을 과감히 오른발 앞쪽 또는 오른발 안쪽 이렇게 놓고 그냥 들어서 하는데 여기에 가운데 있다가 이쪽으로 페이스가 열려요. 이거를 이렇게 닫습니다. 그냥 해서 그래서 위로 번쩍 들어가지고 오른손으로 그냥 그냥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쳐도 근데 이제 제가 레슨 하다보면 이것만 해도 잘 나가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해도 돼. 그런데 저는 오른손으로 치는 건 골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도 레슨 받거나 라운딩 다니다 보면 찌거치라는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그런 식으로 듣고 하다가 뒷땅이 나서 제가 손목이 조금 그렇죠. 상처가 오죠. 약간 찌릿한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찍어 치는 게 무섭죠. 맞아요. 맞아요.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장기에서는 괜찮은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세게 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자, 다음 블루 몇 개 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왜? 이건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감각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왜? 내가 어떤 뜻이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마다 하는 이유는 이 작대기를 들고 우리가 지금 오른손잡이잖아요. 작대기를 들고 얘를 이렇게 찾아서 건들 수 있냐? 대부분 난리 납니다. 아마 회원님도 난리 난리 났는데 잘 치면 진짜 그래도 감각이 좋은데 쳐 보세요.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세게 안 치셔도 돼요. 제가 원하는 건 감각의 영역이에요. 플레이 영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들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가보세요. 그리고 자세는 마음대로 쓰세요. 그냥 넓게 쓸 필요도 없고 오른발 안쪽 오른발 안쪽에 오른발 안에 좋아요. 그리고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빈 수잉 한번 해볼게요. 그냥 쿵 찍어보세요. 오른손으로. 위로 번쩍 들어서 쿵 그렇죠. 또 쿵 잡지 마세요. 그냥 치고 나서 가게 놔두세요. 다시 그렇죠. 그렇게 가게 갑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쳐봅니다. 공 쳐볼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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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 뒤에다가 그렇지. 이거는 골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손은 왼쪽 허벅지 쪽에 와 있어요. 아, 네네. 이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에요. 일단은 자, 일단은 자, 둘, 셋 그냥 박으세요. 어, 그렇지. 잘하셨어요. 어, 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감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쪽 다시 봅시다. 네네. 지금 잘 박았는데 기왕이면 박을 때 이렇게 있는 것보단 박으면서 이렇게 한번 딱 품을 잘 치는 척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또 허리가 안 돌아가요. 아이고, 그건 다 핑계예요. 그게 안 돌아가요. 허리가 안 돌아가는 건 발을 붙였으니까 안 돌아가지 발을 띄면 다 돌아가요. 그 연계 동작이 계속 안 되고 거의 더 막히더라고요. 어, 연계하지 마세요. 치고 가만히 계시고 치셨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세요. 어, 그러면 점점 점점 연결이 되니까 네네. 근데 핵심은 뭐예요? 다음불로 오죠? 그렇죠. 어, 갑니다. 자, 공을 진짜 잘 맞추고 계세요. 오른발 한쪽에 두고 헤드는 스퀘어로 닫는 거죠. 어, 닫고 자, 들어서 그냥 쿵 쿵 하고 가만히 계세요. 쿵 가만히 계세요. 어, 근데 키 크시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숙이고 있어. 어, 높은 데서 뇌를 훔쳐야 되는데 그렇죠. 둘, 셋 박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그다음에 발 떼면서 가만히 계세요. 그렇지, 발 뗐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얹는 만세 좀 높게만 만세 어,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 이렇게 이렇게만 연결 지을게요. 이해되셨죠? 어, 다시. 그럼 빈스윙 빈스윙, 쿵 높게 뚫어서 그 회원님은 숙이면 무조건 손해예요. 왜? 그러면 저랑 키가 똑같아져요. 제가 보세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 보고 계신데 이렇게 숙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드레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키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저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너무 불리하지. 근데 키가 약간 물론 체문제도 있지만 체문제도 있지만 체문제도 있지만 높게 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키 큰 분들은 피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위로 번쩍 쿵 그리고 발 돌리고 피니쉬 발 따라가서 피니쉬 그렇지. 그다음에 손은 항상 무조건 높게 어디를 가든 무조건 높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높게 어흐 거인이다. 거인이다. 좋아요. 또 위로 번쩍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위로 번쩍 들어서 지금 뭐 하신 거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오셨는데 치고 발도 안 떼고 자꾸 이렇게 하시길래 발을 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또 위로 번쩍 들어서 쿵 그렇지. 다시 위로 번쩍 들어서 오른손 쿵 그리고 피니쉬 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높게 그다음에 팔꿈치가 벌어지면 힘들거든요. 그렇지. 그다음에 목에다 그냥 대세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들이냐 나중에 이 자세를 갈 거기 때문에 미리 그냥 계속 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안 가면 불편해져요. 다시 그럼 이번에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쿵 하면서 바로 가볼게요. 몸 돌리면서 돌리면서 쿵 하고 가요. 그 다음에 높게 그렇지. 다시 다시 지금 핵심이 뭐예요? 피니쉬 다운블로예요. 다운블로예요. 쭉 높게. 어? 되는데? 자 가볼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스윙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감각의 영역입니다. 감각의 영역입니다. 자 갑니다. 그냥 이상하게 쳐도 그냥 오른발이 안쪽에다 두고 위로 서야지. 그렇지. 위로 번쩍 가까이 있으면 돼요. 번쩍 쿵 하면서 돌리세요. 쿵 돌리세요. 그렇지. 하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버티세요. 근데 지금 막 흔들리죠?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발이 고정이 뭐가? 안 해봐서. 안 해봐서. 안 해봐서. 지금껏 4년 동안 공채로 가셨을 때 그렇게 쉬셨을 거예요. 근데 친구분들은 굉장히 좋은 친구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또 밥도 잘 사셨을 거거든. 야 내가 뭐 그렇죠. 한 수 배웠으니까 점심은 제가 사고 그리고 친구분들이 또 야 너 오늘 이거 진짜 잘 먹었다. 그럼 그거에 또 기분이 좋으세요. 그렇죠. 막걸리는 제가. 이제 벗어나야지. 다시 또 갑니다. 오늘은 지금 스윙의 영역에 들어간 거는 피니시 밖에 없어요. 지금은 감각의 영역이에요. 완전히 체도 잡는 동 마는 동 하고 위로 번쩍 키 크니까 치고 돌고 돌고 그렇지. 높게. 그렇지. 목에다 대기로 했죠. 와 힘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힘이 들어가요. 왜? 안 해봐서. 안 해봐서. 그럼요 그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혼자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야 이병욱이는 키가 한 165나 되는가 보다. 이제 왜냐면 머리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키가 176이에요. 어 근데 근데 190 아니 191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인이에요. 거의 190이에요. 저도 이렇게 땀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죠. 몸을 흔드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힘 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내가 할 일은 참 그 꼬깽이 질이에요. 그냥 똑바로 만들고 좀 뒤로 물러서서 어 위로 둬서 쿵 쿵 그냥 박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세요. 도세요. 그렇지 돌고 피니쉬. 좋아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오늘의 목적 사실은 제가 레슨을 하면 이걸 갖다가 뭐 두 번째 시간 뭐 세 번째 시간에 가는데 어 이제 촬영도 하면서 같이 고민하잖아요. 네네네. 진도 저는 막 뺄 거예요. 잘하시니까. 그리고 또 박으세요. 그리고 보면 이제 박다 보면 손에 힘들 필요가 없어. 위에서 이렇게 손목 손목 스냅으로 내려칠 수 있거든요. 어 위로 번쩍 들어서 스냅으로 쿵. 그렇지 하고 피니쉬에 잡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공 떠요 안 떠요. 어떻게죠. 신기하죠. 네. 회원님이 띄우려고 안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멀리 나가는데. 멀리 나가죠. 113. 회원님은 지금 이거 180 나가야 돼요.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다운블로우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다시. 자 그냥 서서 서서. 아휴. 쥐어 박아야 되겠다. 둘 셋. 쿵. 딱 서서. 피니쉬. 피니쉬 좋아요. 좋아요.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공을 맞히는. 근데. 진짜 잘 맞히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스윙이 아니라 다운블로우잖아요. 다운블로우 열 개 치라고 하면. 뭐 다섯 개 막 그래요. 근데 다운블로우 다섯 개 치는 분도 드물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저는 회원님한테. 이리 와 보세요. 아 네. 이제 두려워 안 해도 되겠죠. 지금 공이 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성질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오른발 쪽에 두고.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쳐서. 아 좀. 세게 쥐어박아서. 한번 좀 성질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자 와보세요. 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뒷땅 치셔가지고. 손 쩌리쩌리. 어 그런 거 없어요. 자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꽉 잡으니까 쩌리쩌리한 거예요. 뒤로 좀 물러서. 위로 번쩍 들어서. 후렴 해보세요. 위로 번쩍. 최대한 높게. 쿵. 그렇지 하고 피니쉬 가야지. 어 잘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계속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자 다시. 또. 위로 번쩍 들어서. 그냥 쿵 내려치는 거예요. 자. 힘 다 빼고. 순간 칠 때만 헤드 닫고. 스퀘어로 만들고. 번쩍. 쿵. 그리고 피니쉬 딱 잡고. 공 보세요. 공 보세요. 들어오나잖아. 싹 돌아 들어온다.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거의 120 나갔어요. 최고인데요. 아니 그럼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걸 촬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5개월 만에. 지금 치는 거라.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회원님이. 그 7월인가 오셨어요. 6월 말인가 7월인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친구분하고. 그래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족이 미국에 있으니까. 네네네. 제가 갔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아니 한 뭐. 한 달. 한 2주 정도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좀. 생각해 보고 연락 주시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연락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그때도. 들어오시면 등록 하려고. 딱 이렇게 하다가. 제가 너무. 엄청 바쁘신. 바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진짜. 참고로 핑계수는 있지만. 라운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운드는 그 장은 한 3번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채를 거의 5개월 만에. 아니 근데 연습장은 안 가고. 그러니까. 정확히. 제일 안 좋은 스타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거의 날것이죠. 상태가.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또. 위로 번쩍. 숙이면 손해예요. 그냥 서서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키가 크니까. 슬로우하고 가까이 가면 너무 또 가깝고. 그래서 뒷땅이 나고. 멀면 숙여지고. 멀면 또 이렇게 숙여지고. 그래서 피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피팅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채가 좀 더 긴데. 얘는 FF 이사실이라는 채인데 길죠. 같은 7번인데.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어. 나중에는 아마. 허리가 좀 덜 수 있어요. 덜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자 또 위로 번쩍 들어서. 번쩍 들어서. 쿰. 어. 그리고 피니쉬. 좋았습니다. 굿. 나중에는 이 채를 아마 쓰고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얘가 두 클럽씩 더 날아가는 채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레슨 중에는 클럽을 안 하는데. 그냥 그거 신경쓰지 마시고. 아 네네. 길이가 일단 편하니까. 자 뒤로 물러서. 뒤로 물러서. 뒤로 물러도 됩니다. 자 다시. 또. 위로. 더 물르셔도 돼요. 채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위로 번쩍 들어서. 쿵. 위에서 번쩍. 쿵. 그렇죠. 하고 피니쉬. 좋아요. 뒷땅이죠. 다시. 좋아요. 다시. 쾅. 휘어치셔야 돼요. 손으로. 선생님채니까. 아니요. 부러뜨리셔도 돼요. AS 받으면 됩니다. 신경쓰지 마십시오. 자 위로 번쩍. 쿵.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제 거리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몇 나갔어요 지금. 100. 50. 7 나갔죠. 오늘 최고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채가. 15분만에. 아니 근데. 이게 다운블루에요. 그래서 이게 다운블루에요. 근데 이게. 근데 지금은 맞는 것도 좀 잘. 잘 맞췄죠. 되게 잘 맞췄죠. 근데 이제 얘가. 뭐 최 광고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두 클럽이 더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137 정도 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회원님이. 이거는 저한테 맞는 길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그립이기 때문에. 근데. 어. 이런 클럽을. 특별 주문을 해서. 1인치 정도 긴 걸 쓰셔야 돼요. 특별 주문을. 근데 아니면. 얘는 다른 채들보다. 1인치가 길게 나와요. 1인치가. 그러니까 이걸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본인 클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다운블로우를 잘해서. 맨날. 오. 115. 115. 좋아했는데. 137이 나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일단 공하고 친해지면서. 공은.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은. 사람으로 따지면. 매우 상식적인 분이에요. 아. 근데 골퍼들이 볼 땐. 비상적.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골프는 그런 게 아니다. 위에 있는 위치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골프체 로프트가 있고. 그걸로. 제가. 박아친다는 말 싫어하거든요. 쳐박는다고 그래요. 근데. 쳐박는 게 보통 우리가. 야.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쳐드세요. 할 때는. 어를 써요. 근데. 쳐박는다는 여를 쓰는 거예요. 치고 박는다는 뜻. 왜. 그래야. 공을. 맞치고. 박으니까. 근데 박아치라고 하면. 공을 땅을 치고. 공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사람이. 이제 이해가. 어. 되셨죠. 쳐박으세요라고. 제가 맨날 하는 게. 여에요. 어가 아니고. 그거는 공을 치고. 박는 거에요. 앞당을 치라는 얘기에요. 근데 그거는. 오른손으로 할 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왼손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 그때는 쉬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갑니다. 오케이. 그 말이 맞습니다. 선생님. 많이 숙여지죠 또. 네네. 괜찮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위로 번쩍 들어서. 헤도 닦고. 헤도 닦고. 가까이 서지죠. 위로 들어서. 쿵. 높게 들어서. 그렇지.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다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열 개를 치면. 다 이렇게 친다고요? 다 이래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비정상이었어요. 너무 잘 맞히고 있었어요. 지금. 자 또. 헐렁헐렁하게 잡아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맞아요. 네네. 좀 숙여 들어. 어쩔 수 없으니까. 번쩍. 쿵. 하고 피니쉬. 피니쉬 가야지. 피니쉬 가야지. 봐봐. 다운블로우가 지금 볼도 달라지고. 거리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137 나간다고 했죠. 지금 137 나간다고 했죠. 딱 그렇게 나가잖아요. 제가 놀랬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회원님 처음에 오셨을 때랑. 지금 스윙이. 스윙같이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네. 다운블로우는. 저는 사실은. 옥스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름 따서 옥스윙 치는데. 그럼 유튜브로 계속 보고 오게 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가 그건 두 개 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다운블로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블로우는 위에서 밑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을 칠 때 옥스윙은 사이드 블루의 성격이 강해요. 아.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건데. 네네. 지금 위로 들어서 밑으로 찍지만. 제가 위로 드는 만큼. 뒤로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뒤로 들어서. 페이스는 똑같이 놓고. 뒤로 들어서. 치세요 하면. 공이 이렇게 돌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힘이 아무래도 앞으로 더 쏠리겠죠. 아 이거 동영상에서. 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은 옥스윙도 골프스윙 영역으로 안 쳐요. 근데 이게 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냐면. 회원님처럼. 네네. 공을 못 맞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먼저 공을 맞히는 훈련을 하기 전에. 스윙만. 냅다 배우는 거야. 와서 그냥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똑딱이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똑딱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본능적인 감각에서. 얘를 작대기를 들고. 이렇게 해서 공을 딱 박을 수 있는. 이 도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가운데다 놓게 하니. 공이 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건. 머리가 나가는 건 멀다는 뜻이에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오른발에 두게 하는 거예요. 이 오른어깨의 원리를 알아야 해요. 좀 빨리 마주치게 하기 위함. 그렇죠. 여기 있으면 제가 회원님이 거기 계신데. 회원님을 붙들로 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숙여져. 멀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그냥 가도 되잖아요.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앞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들어가지고. 얘를. 칠려고 하는데. 분명히 머리가 나가. 왜. 멀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른발에 있으면. 안 나가요. 그냥 칠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운블로우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슨을 30분을 하고. 20분을 여기서 연습을.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원님은 진짜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좌우간. 키 크고 팔다리 길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운동이든. 역도 빼고. 역도 빼고. 근데. 여기에서. 그. 들어서. 그러니까. 요만큼만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 좋은 조건을. 그래서 번쩍 들어서. 쿵 치고. 시니시. 어. 그 다음 페이스가 열려있으면 우측으로 밀리니까. 페이스는 똑바로 타겟 쪽으로 해놓고. 그쵸.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골프 스윙을. 시작도 안했다. 시작도 안했다. 하지만. 얘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 스윙은. 왼손으로 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은 백타를 치면. 앞으로. 같이 오늘은 백타지만. 앞으로 봤을 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회원님은 앞으로. 앞으로. 다음 시간. 아니면 다 다음 시간부터는. 왼손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왜. 얘는 다음 불로 오니까.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다른 세상을 맛볼 거고. 공이 너무 깔끔하게 맞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여덟 편을. 회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네. 다 차근차근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덟 편이 안 올라가면. 회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망했던가. 망했던가. 어딘가로. 여행을 가셨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오늘 다운블로우는.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화면 보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피니쉬 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진짜 자연스러워요. 근데. 약간 허리가. 풀어줘야 될 거 같아요. 어디가 허리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혹시 몇 년생이시죠? 저 78년생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동안이시네요. 아니. 피부도 좋고. 저랑 나이샤도 별로 없는데. 제가 훨씬 늙었네요. 자. 오른발에 두시고요. 자. 근데. 쥐어 받고. 피니쉬까지 가는 거. 자. 둘. 번쩍. 그리고 피니쉬 딱 잡고. 그렇지. 가만히 버티세요. 버티세요. 지금 피니쉬는 가장. 편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쓰게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힘드니까. 네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니까. 오늘은. 다운블로 위주로 갑니다. 오늘 135까지 치셨습니다. 네. 자 또. 쿵 박는 거예요. 자 서서. 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해도 닦고. 위로 들어서. 그냥. 둘. 쿵. 그리고 딱 피니쉬 잡고. 잡고. 좋아요. 근데. 오늘 이 다운블로와 이 피니쉬는. 아무. 연결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들었냐. 앞으로 왼손 스윙을 할 때. 그 위치를 미리 잡아둔. 이해 되시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회원님한테. 오늘 피니쉬만 하면서 또.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또 마침 딱 끝난 시간 되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